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어릴 때 찐 살은 키로 간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은데요. 과연 그럴까요? 독일에서 어린이 5만 명을 추적 조사했더니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. 건강라이프 남주현 기자입니다. 만 3살인 태호는 편식하지 않고 뭐든 잘 먹습니다. 키 1m에 몸무게 18kg으로 또래 중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. 우유 대신 맹물을 마시게 하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게 하면서 체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. 출생 후 24개월까지는 키가 급격하게 자라는 시기라 먹는 양이나 종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.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체중을 조절해야 합니다. 독일 연구팀이 5만 명의 키, 몸무게 같은 데이터를 추적해 봤더니 만 2살 이전에 과체중이었던 아이 둘 중 1명은 이후 정상 체중이 됐지만 만 3살일 때 비만했던 아이들의 약 90%는 청소년기에도 비만하거나 과체중이었습니다. 특히 초등학교 취학 전 비만지수가 급격히 높아지면 사춘기에 과체중이거나 비만할 위험이 1.4배 더 높았습니다. 한 번 세포 수가 증가된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기면 계속 성인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좀 높다고는 되어 있습니다. 지방세포 자체도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. 만 2살부터는 지방 섭취를 전체 열량의 30%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. 또 TV나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는 시간을 줄여주고 하루 30분 이상 뛰어놀게 지도하는 게 좋습니다. SBS 남주현입니다.